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잘못된 재판과 국가배상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번호는 2019-226-97-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사건이고요. 원고는 재판을 받은 사람인데 판단이 잘못됐어요. 그런 재판을 받은 사람이 원고고 끼고는 대한민국이 되죠. 결국은 법원을 상태로 하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온심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폐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가압류를 신청해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가 돼서 가압류가 등기가 된 거죠. 가압류가 되니까 상대방이 재소 명령 신청을 합니다. 재소 명령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 가압류라는 게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거예요. 묶어만 두고 본안 소송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묶어만 둬도 충분히 압박 수능이 될 거니까 상대방은 소송도 안 되는데 내산이 묶이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본안 소송 너무 빨리 제기해라. 그러면서 재소 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소 명령 신청을 하면 이거를 받아가지고 법원이 원고한테 가압류 신청금원한테 보내줍니다. 너 언제까지 재소 소송을 제기해. 재기하고 재기한 거 법원에 통 알려줘라. 이렇게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이 재소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재소 기간을 착각하게 된 거예요. 착각해가지고 어? 재소 기간 넘어서 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해서 재소 기간 도가를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해버립니다. 취소했는데 하필이면 원고가 그때 부취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재소 기간, 가압 취소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항고라든지 이런 걸 못하고 그냥 가압류가 확정돼서, 취소가 확정돼서 취소돼 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원고가 손해배당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가압류가 결국은 가압류가 취소됐기 때문에 재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또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이런 여러 가지에서 자기 채권 상당에게 어떤 손해를 물었을 때가 크죠. 문제는 이럴 경우에 과연 국가가 피해자는 잘못된 재판에 대한 피해자는 손해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즉,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손해배당 책임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경우 또는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당 책임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법 부당한 목적에 재판을 했거나 주소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되고 통상적으로는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에 의해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국가 배당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일반 소송 절차도 마찬가지로 보존 절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보존 절차죠. 가압류 취소됐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국가 재판으로 인한 손해배당을 청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를 통해서만 시정될 수 있을 뿐이고 국가 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판에 의한 잘못된 판단에 의한 국가 배당 책임을 매우 협소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소기간을 놓친 것은 명백한 과실인데 현재의 잘못된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명백한 과실입니다. 재소기간은 정해져 있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6월 9일까지 6월 7일에 재소를 했는데 이걸 헷갈린 거죠. 명백한 과실인데 현재의 과실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가압률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즉시한 거를 통해서 가압률을 막고 이 재소기간에 했음을 인정을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 너가 채권을 못 받았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손해들은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필요한 절차를 한 번 더 하게 되잖아요. 즉시한 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즉시한 거를 통해서 다시 정파기를 받아볼 이런 거에 대한 손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손해액은 분명히 고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 자체 채무 채권을 돌려가지 못한 거는 네가 시정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필요한 절차를 한 번 더 하게 된 손해 정도는 배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 판례는 그런 책임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이거는 통상적으로 있는 절차고 따라서 시정 절차를 통해서 발견되면 되지 그 시정 절차를 한 번 더 하는 거에 대한 손해를 국가 배상 책임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해 자체가 아닌 손해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해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판례는 잘못된 재판을 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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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